자, 이제 시작! 그러면 우리 마랑TV에서 골키퍼가... 어, 접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바로 대결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아 아 파이팅하자 여기서 와우... 뭐야? 오우! 오우! 와우! 오우! 오우! 진짜 때렸어, 예. 우어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이 정도를 까먹어 앞뒤 야 대신 야 대신 야 야 대신 대신 야 줘 대신 Rust 야 에에에에 아 과 야 왜 뭐해 내가 이게 진짜 많이 튀는구나 잘하자 이제 거 5대5야 됐다!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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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겄어. 숨겄어. 세연아, 가있어. 와, 들어가. 야, 이게 눈에 오셔. 세연아. 세연아. 슛. 세연아.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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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이다. 오파이. 아, 됐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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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아, 야. 슛. 아, 안 돼. 오오오. 오오오. 오 오오오. 오오오. 형이 이 공이랑 한 게 몇 년인데 대신 헤딩은 좀 어려울 수 있어? 됐다! 아 도와야! 형 공이 우회전이에요! 컨트롤! 형 잡았어! 던진다! 던진다! 이게 뭐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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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마무리! 마무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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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라 진짜 지렸던. 내가 알았습니다. 이게 진짜 저는 여러 가지 퍼즐을 많이 해보거든요. 지금 채널에서 단첨상 근데 축구랑 이거랑 만나니까 저는 처음에 이상하셨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항상 축구상에서 볼만 보거든요? 네네, 그렇죠 말도 안 돼요 그렇죠 세상 같아요, 어디로 뛸지 모르는 아, 진짜로 아, 근데 진짜 너무 재밌게 했어요 이렇게 축구로 하면 상대가 안 될 텐데 근데 이걸로 하니까 정말 옛날 어렸을 때 돌아온 것처럼 몇 번 차다가 감이 오니까 기술 다 필요 없이 그냥 굶자 구알레 구독자분들과 또 마랑티브 구독자분들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하는 게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이제 에너지도 나누고 또 배울 것도 배우고 정말 좋은 콘텐츠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랑 축구 채널 아닌 분들과 이렇게 마랑티브 채널과 같이 콘텐츠도 하고 이렇게 훈련도 하고 운동도 하니까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되게 발휘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고할래? 고체티노? 그리고 마랑티브의 마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로봇아 진짜 모르겠다 국내로 저희가 최초의 형 말도 안 돼요 네 저희도 의식으로 대신에 한 번 해볼까? 우와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